무려 3억 년 전부터 만들어져 그 길이만 해도 4.8km를 자랑하는데요. 일본에서 세 번째로 긴 동굴이죠. 특히 규센터 동굴은 3대 종유석 동굴 중 하나로 여겨질 만큼 아름다운 동굴 내부를 자랑합니다. 아 맞다. 오늘 이곳에서 두 여자가 찾아야 할 것이 있다는데 과연 무엇일지 궁금하시죠?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. 아까 입김 나오던데. 어 너무 추워. 어 잠시만 너무 춥다. 어 추워. 어 추워. 안 된다. 이거 실력이라고. 뭐야. 아 아. 여기다 동굴. 여기가 엄청 풍성 시인 넘겨요. 규센터 동굴은 원래 바닷속에 있었던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. 바닷속 지층이 땅 위로 윤기하면서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인데요. 음 그래서인지 해저터널을 탐험하는 것처럼 분위기가 독특하죠. 녹디 높은 벽을 따라 이어진 좁은 길에서. 닭쥐의 흔적을 찾아서 오긴 왔는데 여기 있긴 있는 겸. 닭쥐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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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연 그대로. 훼손한 게 아니라 그 자연 그대로 뚫린 대로 거기에 이제 계단을 설치했는데. 우와 진짜 무서울 것 같은데.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했는데. 처음만 무서워. 오늘 한 것 같아요. 오늘 약간 소원 성취한 것 같다. 시작부터 어두컴컴하니 쉽지 않은 동굴 탐험. 박쥐의 흔적을 찾을 수 있을까 하는 기대와 함께 가이드를 따라 미끄러운 길을 조심조심 나서보는데요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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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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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